어떤 말로 날 표현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있는 쪽에 넌 바라봐 줄까 조심스럽게 네 옆으로 다가가 너도 날 본다면 네 마음을 잡아준다면 어느새 너의 앞으로 한 걸음 가까이 용기 내 내 마음 움직이고 너의 마음도 조금씩 날 향해 흐르고 있고 살며시 숨겨놓았던 온 내 마음 속에 나 그 진심 너에게 건네고 돌아온 네 맘 안을래 자연스럽게 너를 따라 걷다가 어떤 말로나 놀라지 않도록 내 마음 전할까 조심스럽게 네 옆으로 다가가 너도 날 본다면 내 마음을 잡아준다면 어느새 너의 앞으로 한 걸음 가까이 용기 내 내 마음 움직이고 너의 마음도 조금씩 날 감이 흐르고 있고 살며시 숨겨놓았던 온 내 마음 속에 나 그 진심을 너에게 건네고 돌아온 네 맘 안을래 너에게 다가가 솔직한 날 보여주면 아마 놀라게 진 내가 우릴 바라던 그 시간들 모두 너에게 전해주고 봐 어느새 너의 앞으로 한 걸음 가까이 용기 내 내 마음 움직이고 너의 마음도 조금씩 날 향해 흐르고 있고 살며시 숨겨놓았던 온 내 마음 속에 나 그 진심을 너에게 건네고 돌아온 네 맘 안을래 너에게 건네고 돌아온 네 맘 안을래 minute 내가 너를 아름다운 내 맘 안을래 내 맘 안을래 내 맘 안을래 내가 죽을까 내 맘 안을래 내가 죽을까 너의 맘 안을래 내 맘 안을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